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오줌싸고 거실에 누워있었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로블럭스 공포게임은 오랜만에 하는 거주제 악살자 이번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보도록 하죠 오 야 잘 만들었다 하드모드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말 들어보니까 그 블러드문보다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구요 우와 야 이런 이런 동그라미가 표현이 되네 오 설마 이거 오 야 박스 까면 랜덤 아이템이 있다 나이스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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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야 다 내꺼야 과연 뭐 나올지 따당 아 하지마 눈 어디서 가져왔어 나 말고 그 괴물한테 달려야지 아니 눈은 어디 아 하지마 아니 얘네들 눈을 어디서 주워서 난 자꾸 던지는거지 어 이거구나 헉 이거 조금 이따가 학살자 나오면은 우리 팀원들한테 맞출게요 몇명 죽을 듯 오 뭐야 선물상자에서 나무토막 세개나 왔는데 오 야 이건 좀 큰데 이건 뭐야 이거 네 명 다 하면 뭐 되나봐 얘들아 이거 눌러보자 이거 다 흔들면 블리자드라는 게임 모드가 생긴다고요? 이게 하드 모드라고? 아니 세상에 왜 말 안해줬어 그거 안했지 밤이 되면 난로에 불이 꺼진다고? 나무를 어디서 주워야되는데요? 나무가 어디있어 천만 이거에요? 아 이 나무를 말한거였어? 야 이거 나무 못내려놔 야 누가 달정기좀 해줘 봐 나 나무 한번 들었더니 못내려놔 됐다 우리가 1층 잘 막아봅시다 아니 한 명 위에 올라가야돼 내가 1층 맡을게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중요한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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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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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뭔 소리야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연료좀 넣어줄래? 야 왜이렇게 작아 아 나 진짜 내가 할게 나 석탄있거든 사실 얘들아 어때 따뜻해? 봤지 형이야 형만 믿어 사소해 얘들아 숨이 안 쉬어져 얘들아 나가도 괜찮은거야? 야 발전기도 고쳐야돼 야 밖에도 추워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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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눈 던지기 앗 아 2층 뭐해 2층에서 애야 너 뭐 엉덩이 타겠다 애야 엉덩이 뭐 타겠어 어 얘 피단다 피단다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죽어 안돼 죽었다 추웠나 봐 아 사람이 많을수록 불이 빨리 닳는데요 그럼 이거 우리 다 진짜 1인분씩 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이거 한 번씩 흔들어줘 그래야 바뀌어 보여줄게 깨는거 보여줄게 하지 말라 했다 하지마 이거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눈 그 나무판자를 좀 들어놓고 있는게 그치 괜찮은거 같은데 아 이게 4명이서 불을 다 붙여야되요 얘들아 너희들 할수있어? 이거 왔다갔다 다 해야된다고 하네? 한 명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래 야 이거 한 번 나갔다와야겠는데? 어 나이스 어떻게까지 구운거야 좋아 그래 그런 용기가 필요해 응? 그런 용기 아주 좋아요 칭찬 야 꺼진다 꺼졌다 꺼졌다 이거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일단 우리는 나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추우니까 빨리 가! 추우니까 빨리 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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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거 괴물을 한 번이라도 내쫓으면 바로 나갔다와야 돼 지금 나가면 안될텐데? 괜찮다고? 나는 먹을게 있어가지고 난 괜찮은데 어 따뜻해 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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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이 안녹아 이게 무슨일이야 나 왜 몸이 안녹지? 죽더라도 지금 가야돼 우리 팀원들을 죽일수 없어 내가 죽더라도 우리 팀원들을 살아야돼 얘들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계속 갔다와 계속 갔다 지금 2층 계속 보고있지 나이스 2층 좋아 2층 견제 아주 좋아요 지금 2층 깨졌다 2층 안좋아 2층 뭐해 자 들어왔다 어? 어? 왜 죽음? 나이스 아 나 왜 죽었어 아 추워가지고 아 아니 이거 내가 얼마나 추운지를 모르겠어 아 이게 너무 어렵다 내가 얼마나 추운지를 모르네 혼자 하는게 훨씬 쉽다구요? 불이 야 딘딜 진짜 너무 빨리 단다 이거 진짜 뭐 할 수가 없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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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분은 이 게임을 위해 태어났나봐 와 이분 돌잔칠때도 이 게임 했을거 같은데? 아 이거 추워 추워 자 이게 4인플레이에서는 깨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혼자서 하는게 제일 편하다고 하는데 혼자 하면은 조금 외로우니깐 두명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와 다시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 시작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오줌싸고 거실에 누워 있었어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ㄹ의ej 에에에에에에! 넣고 한 번 갔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한데 2층 버린다는 느낌이라서 이게 2층에 투자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 깡 하나 더 해 그냥 많으니깐 선생님 이거 한 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한 번 나갔다 올까요 선생님? 지금은 때가 아니라요? 그러면 제가 석탄이라고 한 번 넣어볼게요 죽을 거 같은데? 추운데요 선생님? 선생님 모았어요! 이 자식이? 깡 짐 갔다 와야돼 짐 가야돼 x2 난 나무를 옮기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세림 저 추워야 따뜻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따뜻해지는 거야? 왜 안 따뜻해짐? 안 따뜻해져 이게 화면이 아 기다리면 된다고? 아 됐다 아 시간이 그냥 지나야 되는 거구나 더 넣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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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일단 이거 2층 가서 뚫린 데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따뜻해 기다리자 기다려 기다려 대기 어허 나이스 선생님 지금 나갔다 올 때입니다! 2층 아마 안 뚫렸을 거야 2층 좀 이따 창문 한번 쓱 봐야겠다 지금 아 근데 2층 올라갈 시간이 없어 너무 추워 너무 춥다니까? 2층 뚫린 데 없고 그치 끝에도 아마 안 뚫렸을 휴 타이밍 좋았다 선생님 한번 내쫓았거든요 이거 한번 나갔다 와야 될 듯은요 지금 크로마키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좀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키보드를 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 닫고 온다 올 때 되.. 세상에 문 닫아요 선생님 땡 저 너무 자우네요 아 내가 죽겠는데 빨리 가야겠다 선생님 혹시 안에 괴물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나이스 여기다 쓰자 나이스 죽을 뻔 했지만 견.. 견뎠다 어 뭐야 야 나도 크리스마스 그거 입고 싶어 어 아 잠깐만 아 너무 가까워요 나 입술을 빼앗겨버렸어 우와 야 이거 한번 깨면 이거 없나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거주제약 살자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되면서 더욱 더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 블러드문으로도 한번 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아힛